네 여기는 대구 엑스코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 인터뷸고 엑스코입니다. 저는 주니어 스위트룸에 머물면서 호텔 전체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이쪽은 파우더룸이고 샤워장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네요. 이쪽은 거실이고 지금 머드워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날씨가 오늘 좀 흐리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런 날씨입니다. 자, 오절로 담아맑을 얻은 훈 스프리물은 매우 과연 ilos 이곳에서도 아까 거실에서 봤던 뷰어 비슷한 뷰어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샤워장과 파우더룸입니다. 이곳에서 봤던 뷰어 이곳에서 봤던 뷰어 면도할 때 굉장히 좋은 활용도입니다. 이상 호텔 인터뷸고 엑스코였습니다.